네, 긴장되시죠?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차라 커플 워낙에 저희는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오셔서 송풍을 뻗겠다 예, 하루옆에 있어요 아, 나 왜? 아, 괜찮아요? 아멘씨, 비자! 아, 저희도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저희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께서 다른 곳 뵙고 베스트커플상 받고 싶다고 노래를 하셨거든요 차이표씨가요? 정말 받게 돼서 네, 차이표씨 속은 놈도록 모든 영광을 남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67년 양띠, 올해는 50살입니다 저녁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끝으로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셋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진심 교수님 진심 교수님 남은 드라마 선수 잘 보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모습 성성커플 아 이거라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기사가 났는데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비주얼의 후예다 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칭찬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우선 베스트커플상 정말 너무나 탐나는 상인데 송영씨가 제가 받은 기쁨보다 남이라는 선생님이 상을 받으셔서 아까 처음 시간에 하나씩 갔다 오는데 너무 받고 싶은 표정을 들었잖아요. 보여줄까요? 오래 걸렸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씨가 어떠세요? 저는 역시 베스트커플상을 너무 받고 싶었고요.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너무 좋아해요. 그 남자로서 송중기씨의 매력을 하나로 뽑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유머러스하고 똑똑하고 또 정이 있고 부드러운 친구예요. 아 부드러운 친구예요. 송영씨의 매력을 한 가지로 뽑는다면?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세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세 가지만요. 세 가지만요. 일단 뭐 모든 아시아인들이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정말 많다오시고 정말 계산을 잘하세요. 네. 정말 저희 배우들과 스토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많이 사주셔서 알겠습니다 자 타이표씨? 락란의 매력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송준기씨가 송혜율씨 매력을 얘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똑같아요 락란씨 락란의 매력 하나만 해주세요 락란씨는 타이표씨 매력 하나만 해주세요 알푸? 알푸 알푸요 락란씨 차혜표 선물로 하나 둘 셋 형 남편 하겠습니다 차혜표씨 네 차혜표씨 오지호 우리 예 회전문 커플 유독 퀴거든요 지금 예 왜 베스트 커플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어 베스트 커플이 오늘 데뷔했는데 네 어 금윤이 양이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 송준씨 찾아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거리가 좀 멀죠 지금 저는 예 그러네요 네 예 네 네 아니 아까 박보검씨 짤 받으려고 그랬다면서요 정은양 박보검 송준기 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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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준기씨 세네요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그냥 오지호 송준기 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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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